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아맨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route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